음.. 아 유니우닛 3824 아 그럼 기본적인 링크 아 움직일 때는 빨갛기 변하는구나 으음.. 거 hjró hö 안ts 거 hjvat 교우 음 구 achei.. 가iki 달렸네요 Ora 서포터 아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냥 수, 데미안, 솔플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스펙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수, 데미안을 잡으시겠다고요? 예 지금 가면 안 잡히나요? 지금 15분에 수, 2패가 잡혀요 아 15분에 2패요? 3패가 제일 어렵잖아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? 그죠?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수, 왜 깨집니까? 지금 이 스펙에 아 2페이지에 15분이 걸린다고요? 예 15분이요 아 아 아 여기서는 뭐 쉽게 잡으려면은 일단은 보조부터 바꾸긴 해야겠죠 네 네 보조 20몇억 아니면 30몇억짜리 살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17성 올려야지 17성이요? 무, 무기를요? 전체적으로요? 네 전체적으로요? 네 음 음 딱 스펙업 순서가 그렇죠 뭐 보조 일단 먼저 맞춘 다음에 나머지 이제 17성으로 다 올려주고 이제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음 결국에는 이제 탈벨 도미 마이스터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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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빠져야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애디 두들충에 추업충이라서 직장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긴 합니다 네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게 일반적인 이제 스펙업이 보통하는 순서죠 네 네 어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아 고맙 아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될 줄 알고 그냥 있었다가 흐흐흐흐 돼버려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럼 따라JA 마 Juice contains 마지막